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세배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자라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일으켜야 할 영적 바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관이 랩런트 주관입니다 우리 어제 단임 목사님께서 서론에 술에 취해서 거리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또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뜻하는 사자성어에 대한 퀴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답은 고성방가였죠 그런데 한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다고 했습니까 바로 아빠인가 라고 답을 했다고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인기상이라도 줘야 되지 않냐 이런 기발한 어떻게 답을 낼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중요한 것은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연일 1일 확진자가 600명대를 육박하고 백신의 부작용 그리고 백신 수급의 불안정 등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영적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것이 후대를 언약위에 올바로 세우는 바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각인되지 않으면 우리 금요기도의 때 말씀 보고 있지만 사사시대에 그 반복과 실패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먼저 오직 언약이 각인되어서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랩런트의 언약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랩런트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제 너는 이 흑암 세상에 남은 자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너가 남는 자다 그리고 앞으로 너는 승리하고 남을 자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울 너는 남길 자다 이 언약을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 바람을 일으킴으로 우리 시대를 넘어서 이제 후대계까지 이 언약이 전달돼서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주욕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추건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 치유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요단 동편에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요단으로, 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해발 790m의 고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 지로 올라가시는데 이때 본문 20절 21절을 보니까 느닷없이 이 세배대의 아들의 어머니라는 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신의 아들들인 야구부와 요한을 같이 데려와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이 내 아들들을 주의 나라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앉혀달라고 이렇게 뜬금없이 인사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구부와 요한이 어떤 제자입니까? 바로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핵심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하고 나 중심에 빠져 있었는지 나 물질 성공 중심에 빠져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구부와 요한은 형제고 그 어머니가 또 같이 와서 이렇게 인사 청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배대의 집안이 얼마나 나 물질 성공 중심이었냐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러면 내 잔을 마실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이것을 묻자 마실 수 있다고 이렇게 동기충만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리 차지하는데 그 잔 그 정도 못 마시겠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잔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의미한 것이었거든요 아무 뜻도 모르고 마시겠다고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나머지 12제자 중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이 야구부와 요한에 대해서 분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은 우리도 한 자리씩 차지해야 되는데 저것들이 저렇게 엄마까지 데려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쉽게 말하면 자꾸 이렇게 아부하는구나 그걸 분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의 시기는 십자가 지시기 전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거의 다 마치고 사역 말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 다녔는데 지금 신앙이 여전히 나중심 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혼동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또 그에 걸맞는 영적 사고방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26,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우리의 영적 자세는 더 낮은 섬김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내 분야 또 내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전도, 성교를 위해서 우리가 썸의 생담을 누려야 됩니다 성공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더 낮은 섬김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 이후에 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 세배대 어머니는 변화가 됐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했고요 보금전하다가 또 이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면서 살아있는 순교를 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거든요 그 말은 그 정도로 이 사도 요한의 성격이 불같았거든요 그런데 이 불같은 성격의 사도 요한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랑의 사도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고 은혜를 받고 생각 치유가 되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까? 바로 요한보금을 기록했고요 또 요한 1, 2, 3서 게시록을 다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 이름이 살로멘데 살로메도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끝까지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여제자의 명단에 그 이름을 당당히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는 생각 치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배대의 집안은 결국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생각 치유를 받고 이제는 세상 영광을 쫓았던 과거에서 옛 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 새벽에 나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께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강단 말씀으로 생각 치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 중심이 아니고 불완전한 나를 중심으로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 성공을 위해서 불신자처럼 그 흐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전히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영광 올려드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말 성령 충만 속에서 정말 전도 선교에 이제 증인되는 오직 증인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138이 여러분의 인생의 플랫폼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 이제 조금 연세드신 분들 벌써 요즘은 30대부터 생각한다고 그래요 고민하기도 하고 준비하기도 하고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준비하시고 있습니까 어떤 노후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편안한 노후 경제적 자유 경제적 독립 그거는 불신자들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도자로서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그거는 뭡니까 그게 바로 나중심이고 돈의 노예된 생활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와 후대 앞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 이걸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영적 유산을 내가 남기고 가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영적 인생 작품을 남기고 가야 되겠구나 그게 뭡니까 바로 이 제자 헌신 그리고 믿음의 유산이죠 그래서 내가 언약 가운데 이러한 인생 작품 언약의 영적 유산을 구상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전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최종적인 비전이요 미션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준비해야 될 노후 준비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경제도 나오고 학업도 나오고 그리고 건강 이 유계 것들이 수단으로 따라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개인과 가문과 후손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 작품을 남기는 복음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현장 치우입니다 본문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근본 문제에 빠진 바로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잡힌 이 흑암으로 뒤덮인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의 대속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사단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바로 삼치유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최고로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은 그 정말 피값으로 그 목숨값으로 구원을 입은 그런 최고의 섬김을 받은 존재라는 그러한 은혜의식 그리고 감사의식 빚진 자의 의식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은혜와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러한 무한은혜가 풍성히 우리에게 충만하여서 그것이 현장에까지 흘러 넘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장 이 시대는 다섯 가지 정신병 시대입니다 정말 요즘 우울증 클리닉에 가면 정말 너무 사람이 붐빈다고 하는 우울증 그리고 업다운이 심한 조울증 그리고 정말 이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조염병 환가환청 그리고 이유가 없이 계속 불안하고 두려운 공황증 그리고 가장 심각한 정신 분열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 먹고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현장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현장을 보는 영적인 눈을 열고 이제 현장 치유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이 세상의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고 죄 가운데 빠진 문제고 사단에게 잡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밖에는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임시방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제 세상을 치유할 영적 의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부르실 때에 이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장은 변화되고 치유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생명 초청 캠프를 앞두고 또 현장에서 여러분이 영전 메시지를 완전히 나의 것으로 날마다 각인뿌리 채질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달에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교인 온라인 새생명 초청 캠프가 이제는 현장의 영적 바람을 일으키고 또 현장 치유의 응답을 체험하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전도자 디엘무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무디를 만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영적 감화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영적 감화력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내 인격으로 내 수준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먼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사모직으로 먼저 충만하면 그 영적 흐름이 이제는 전달이 되고 또 현장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있는 현장마다 이 복음의 감화력을 입히면서 영적 치유와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